올해도 카메라 얘기야 각잡고 팔로 포커스에 짐벌 쓰지 말랬지 촬영 절대 힘들게 하지마 그냥 핸드그립에 S5M2를 올려 그리고 AF랑 손떨방을 켜 톡톡 처음엔 나도 설마 했지 지금은 예전거 다 던져버렸어 딴거 다 필요없습니다 나 힘들게 팔포에 짐벌 쓸래? 너도 나처럼 쉽게 가야지 하이브리드 AF의 세계 최고 수준의 액티브 IS야 럿을 올리면 시네마 카메라의 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지 이 그립을 잡고 녹화 버튼을 눌러봐 영화처럼 찍힌다 야 너도 이제 영화 촬영할 수 있어 오오오오오